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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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옛날에 여기로 올라가던 빨딱돌이 직선으로 폈네. 그죠? 네. 안녕하세요. 길을 쭉 피나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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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